φ 정말로 자료 달라 그래서 갖다주러 왔어요 그럼 문자지 넌 매너가 아주 개매너더라 어떻게 헤어지자 말을 문자로 하냐 어머님 만났어요 본부장님도 저하고 헤어진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또 불렀어? 아니요 제가 어머님께 만나자고 했어요 왜 우리 둘 다 성인인데 우리 연애사에 어머님이 참여해요? 미안해 영화 촬영 끝났으니까 이제 각자 집에 가요 촬영 끝나면 수고했다고 하는 거지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휘도 와 있었네 네가 아까 말한 자료 갖다 놨어 그냥 나가? 차라도 같이 한잔하자 나 일해야 돼 해외사업부 미국전략팀에 가져다줄 자료 있어 수고해 안 좋네 così